핑크퐁 핑크퐁 공룡 유치원 티라노우 댄스 렉스 뭐 하는 거야? 몰라 혹시 화났나? 렉스는 지금 화난 게 아니라 사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냥 연습이요? 네 렉스 같은 육식 공룡들은 멋지게 사냥을 해야 하거든요 얏! 나는 엄마 아빠처럼 최고의 사냥꾼이 될 거야 아, 사냥 연습하는 거였구나 멋있다, 렉스 멋있어? 응 히히, 그럼 내 사냥법을 좀 더 소개해 줄까? 티라노우 체렷! 티라노우 시작!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우 체렷! 티라노우 시작! 오른손!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우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우 체렷! 티라노우 시작! 티라노우 체렷! 티라노우 체렷! 티라노우 체렷! 티라노우 체렷! 오른바우 체렷! 티라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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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렷!